안녕하십니까 2023년 약기 PBL 리포트 기말고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잠깐 매출해 나올 수 있어서 잠시 찍을 수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중간고사에 익혔던 내용에 비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인공지능 수학을 익히면서 발전했는지를 중점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시되는 것처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순열과 조합, 대수의 법칙 조건부 확률, 베이스 정리,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확률 분포, 포화성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지수 분포, 중심 극한 정리 공분산, 상관계수, 시행, 사건, 표본 공간, 신경망, 기계학습, 딥러닝, 차원축소, 주성분 분석 공분산, 행렬, 활성화 함수, 비지도 학습에 관해서 익혔음을 제가 여기에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은 데이터 집합의 평균 값입니다 모든 데이터의 값을 더한 후 데이터의 총 개수로 나누어서 개선합니다 수식으로는 모든 값을 합한 뒤 표본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표본 분산은 데이터 값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값입니다 데이터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 차이들을 제곱한 다음에 이들의 평균을 취하되 표본 개수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순열과 조합은 순열은 아이템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이고 조합은 순서에 상관없이 아이템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순열의 수식은 np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으로 나눈 것이고 조합은 ncr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의 곱수로 나눈 것입니다 대수의 법칙은 큰 수의 시행에서 평균 값이 50단의 평균에 접근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많은 데이터를 가질수록 데이터의 평균이 실제 평균 값에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부 확률 한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수식으로는 pab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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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입니다 베이스 정리 베이스 정리는 이전에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의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수식은 pab돼가 pb돼 a 곱하기 pab를 pb로 나눈 값입니다 확률비도 함수는 연속 확률변수 값을 특정 구간에 놓일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 아래의 면적은 해당 구간에 변수가 존재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확률분포 확률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설명하던 함수입니다 이는 어떤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호화성 분포 특정 기간이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의 수를 예측하는데 시행되는 확률분포입니다 이는 일정 시간 또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의미합니다 이 분포는 많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서 관찰이 됩니다 지수분포 연속적인 사건의 발생 간격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확률분포입니다 이는 사건 발생 시까지의 시간 간격에 대한 모델링에 적합합니다 중심 극한 정리 큰 수의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된 무작위의 변수들의 합이 충분히 큰 분포에서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다양한 분포에서 나온 데이터도 표본이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분산 두 변수가 한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수식은 x의 각 데이터에서 x의 평균을 뺀 뒤 y의 각 데이터에서 y의 각 데이터의 평균을 뺀 것을 다 곱한 뒤 합친 다음에 n으로 나눈 것입니다 성관계수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수식은 공분산을 표준 편차 곱하기 표준 편차로 나눈 것입니다 시행 확률 실험에서 한 번의 실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 한 번은 하나의 실행입니다 사건 확률 실험의 결과 중 관심 있는 결과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표본 공간 확률 실험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동전 던지기의 경우 표본 공간은 앞면 뒷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망 인공신경망은 뇌의 신경망에서 연관을 받은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는 여러 층의 노드,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노드는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여 출력을 생성합니다 신경망은 복잡한 패턴과 데이터 관계를 학습하고 분류, 회기, 패턴 인식 등 다양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기계학습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예측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기술입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델을 구축하고 이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이 분야는 의료, 금융, 이미지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됩니다 딥러닝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깊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구조로 학습합니다 이러한 신경망은 여러 층을 통해 데이터의 고차원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도의 예측이나 분류 작업을 수행합니다 딥러닝은 음성인식, 자연호처리, 이미지 분석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차원축소 고차원 데이터를 낮은 차원의 데이터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데이터셋의 복잡성을 줄이고 계산 효율성을 높이며 데이터의 시각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차원축소는 주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면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주요 특성을 추출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합니다 주성분 분석은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해를 통해 수행되며 데이터의 주요 패턴을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공분산 행렬 공분산 행렬은 변수들 간의 공분산을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데이터의 변동성과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성분 분석과 같은 차원축소 기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며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화 함수 신경망에서 사용된 활성화 함수는 노드의 출력을 결정합니다 이 함수는 입력된 신호를 비선형 출력으로 변환하며 신경망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렐루, 쌍곡탄젯트 함수 등이 있습니다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입력 데이터와 해당하는 정답을 모델에 제공하여 모델이 이 관계를 학습하게 합니다 지도학습은 분류, 회기 등의 문제에 주요 사용됩니다 비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의 숨겨진 특성을 찾거나 급화한 데 사용되며 군집화, 차원축소 등 다양한 작업에 응용됩니다 그리고 이번 학습을 통해서 추가로 알게 된 흥미로운 수학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강법의 학습률과 스텝의 크기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경사강법은 함수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 반복되는 반복적인 최소화 알고리즘입니다 경사강법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코스트 함수를 최적화시키는 인공지능 모델을 찾는 것이 바로 학습이기 때문에 그 코스트 함수의 로컬 미니마 가능하다면 지역 미니마가 아니라 전체 최소값을 찾기를 원하지만 일단 로컬 미니마를 찾는다고 가정한다면 함수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더 빨리 감소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 함수의 최소값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탈 때 가장 빠른 경사가 급한 곳으로 내려가면 최소 높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경사가 완만해졌을 때 거기서 딱 머무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학습률과 스텝 크기가 적절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면 학습을 빨리 하다 보면 골짜기에서 오히려 벗어나거나 아니면 스텝 크기가 너무 크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고정된 학습률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 학습률을 감소하는 방법, 성능이 개선되지 않을 때 학습률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사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활성화 함수가 0 또는 1의 출력값을 내보내는 이유는 저희가 인공신경망에서 입력신호를 받아서 그 입력신호가 역치가 충분히 높으면 낮으면 0을 내보내는데 이러한 활성화 함수는 분류 함수에서 선형 분류법보다 더 잘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0과 1을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의 복잡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함수는 출력이 확실한 범주로 제환되므로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과적합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유도가 1인 T분포에서는 중심극한 정리가 나타나지 않은데 중심극한 정리는 큰 포분 크기에서 샘플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 즉 코시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과 분산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어서 중심극한 정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분포의 꼬리가 너무 커서 극단적인 값이 너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성분 분석의 알고리즘은 다변형의 데이터를 주요 특성으로 추출하는 차원축소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로 보전하면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투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PCA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 전처리, 공분산 행률 계산, 고유값 분해, 주성분석, 차원축소 이러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PCA는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을 파악하고 차원축소하여 시각화나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전처리의 과정으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런 PCA는 SVD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PCA는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그런 주성분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PCA를 SVD로 적용을 해가지고 각 주요 성분들을 U, σ, V의 트랜스포스의 곱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해한 여러 요소들 중에서 주대각선에 있는 특이값이 작은 몇 개들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주요한 특성들만 남긴 채 데이터 분서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5차역전파법에서 사용되는 경사각형법은 5차의 계산을 통해서 경사를 개선한 뒤 이를 가중치질 갱신해서 반복 수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경사각형법이랑 같지만 5차역전파법은 뒤에 있는 파라미터들의 조정량을 결정한 뒤 그 다음 파라미터들로 역전파를 하면서 계속 진행한다는 점에서 각 파라미터들의 변화량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기존에 계산된 값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5차역전파법은 발전된 경사각형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열린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베이지 정리가 적용된 하나의 예인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티볼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말 기간 동안 수많은 토론과 글을 통해 배운 것들이 많지만 특히 하우분들의 주의목도가 높았던 이 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지 정리와 조건부 확률을 적용해서 문티볼 문제를 해석하고 파이썬 시뮬레이션으로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을 탐구했습니다 문티볼 문제를 설명하면서 확 복잡한 확률 이론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론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예시와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여주면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연결 요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관과 확률 이론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론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학습과 연구에도 저에게 큰 영감과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양성민 학원의 댓글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었을 때 제가 조금 오해의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고전적인 문티볼 문제에 대해선 사회자는 절대 보상이 있는 물을 열지 않으므로 선택을 바꾼다면 보상과 보상 없음이 무조건 바뀌게 된다는 내용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지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QnA 참여 화수를 보면 꾸준히 13회 정도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 중 함수, 벡터, 행렬, 텐서, 노름, 대적, 선형 영립 방정식, 가우스 소거법, RREF, 첨가행렬, 정사형, 최소제곱 문제, L유분해, QR분해, SVD, 도함수, 미분, 극대극수, 최대 최소, 경사강법, 학습률, 그래디언트, 순열 조합, 베이지 정리, 확률변수, 확률분포, 기대값, 분산, 표준편자, 공분산, 상관계수, 주성분 분석, 인공신경망, 오차 역전바법, 엠리스트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것은 손으로 복잡한 것은 계산하여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이 접어들면서 서형 대적,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목적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차원을 PCA를 이용해 줄이기 위해 필요한 행렬연산, SVD, 공분산과 해시안,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이해를 위한 편미분과 뉴턴의 방법 등 모든 개념을 깊이 있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PCA와 신경망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인공지능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작동원리를 이해하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학습과정에서 Q&A 플랫폼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한 학문 영역의 동료들과의 성우작용은 지식의 기폐를 더했고 때때로 제가 노추던 부분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수학에 대한 동료들과의 질문과 답변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성세한 설명과 토론은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혼자서는 느끼지 못했을 학습 의혹을 이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Fully Understand가 된 것은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데 익숙해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토론을 통해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이 부분은 제가 더 보완해야겠다는 자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주제는 더 자신감 있게 배우게 되었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른 학우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해하는 과정은 수업 참여 의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학습되고 있는 학습의 진행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우분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그 결과 인공지능에 필요한 여러 수학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중간대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하였으며 특별히 인공신경망과 PCA를 배울 때는 인터넷을 이용해 실제 사례들을 찾아본 식으로 더욱 자세히 탐구하였습니다 중간대와 마찬가지로 확률 및 통계와 인공지능 상식에 대해 다시 복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간대와 마찬가지로 이번 PBL 수업에서 다른 학우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을 익혀서 저만의 말로 풀어서 해설하는 법을 익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잘 아는 다른 학우분들을 보면서 건강한 작업과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놀아 다짐하는 동기부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가 마치고 나면 이번에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개인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PCA 및 기본 인공지능 지식으로도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Q&A 활동에서 제 역할과 기여된 평가는 95점입니다 이유는 중간과 같이 매주 꾸준히 3개 이상의 문제풀이 계시려가 10개 이상의 코멘트를 달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완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형제작과 묘분적분학은 물론 확률 및 통계와 인공지능에 대한 복습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훌륭한 복습이 되었다고 배수님께 찬사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는 코멘트의 분량을 늘려 학우분들과의 유의만 기율과 이어진 것 같아 이전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여러 훈련이나 부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닥쳤음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다른 학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노력했고 실제로도 다른 학원분들이 스스로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아 오히려 저 자신이 무드탈 정도였습니다 중간대와 마찬가지로 매주 3개의 게시물과 10개의 풀리 언더스탠드 했습니다 댓글을 달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지키는데 완수하였습니다 또 제가 올렸던 게시물을 이용하여 다른 학원분들이 개념 이해나 활용하거나 토의를 하면서 풀리 언더스탠드 했습니다 댓글을 달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기말 때는 훈련과 자자신 바람생 근무로 인해 다른 학원분들보다 먼저 열린 문제가 적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하는 제가 학습 활동에 참여한 부분인데 주로 제가 먼저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학원분들과 같이 내용을 보조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올렸을 때 OK 사인을 얻지 못한 것이 있었어도 다른 학원들의 내용을 덧붙였을 때 OK 사인이 붙은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은 중간고사 때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학원분들의 내용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제가 올린 글과 학원들의 댓글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나누고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자신 훈련과 밤샘 근무로 인해 많이 힘든 때도 있었지만 이번 학기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과목이 있어서 이번 해를 너무나 즐겁게 제 이름처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중간 때 배운 선형대수학과 미적분학 복습 내용을 바탕으로 확률 및 통계 지식과 인공지능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병률, 민감도, 특이도를 중점으로 한 베이지 정리의 시각화를 주제로 SageMath 코드를 사입한 HTML 코드를 열린 게시판에 공유하였는데 학원분들의 반응도 조건부 확률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반응이 많아서 좋았고 교수님으로부터 A플러스를 받아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문의 게시판 및 열린 게시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던 목표인 13개의 게시물과 10개의 Fully Understand 했습니다 댓글을 나눈 목표를 현재까지 지켜와서 정말 뿌듯합니다 게다가 기말 기간에 교수님께서 새로 내주신 열린 문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열린 문제를 게시판을 통해 제가 이해한 바를 공유하고 다른 학원분들의 의견 또한 들을 수 있어서 제 인공지능 이해와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행해 전역 후 복학한 뒤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한 재반 지식들을 성공적으로 복습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특히 SageMath 코드와 Python 코드가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한 만큼 이를 통해 다른 학우들과 후회적으로 성장하면서 학기가 끝난 뒤 앞으로의 인공지능 학습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